아 그렇다면 엑스엑셀을 언제 사야 아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바로 이러한 악재 속에서 살 겁니다 미국 자동차사 생산 차질로 2년 뒤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는 기사가 있고요 미 마이크론 먹구른 전망에 메모리 불황에 우려 한국 반도체 어쩌나 이런 악재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무너지나 수유 줄자 메모리 값도 내리막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심상치 않다 미 마이크론 매출 전망치 뚝 떨어졌다 이러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악재 속에서 엑스엑셀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3배 레버리지 투자는 폭락장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입니다 이유는 폭락장에서 매수하는 그 행위는 상승할 확률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락장 매수는 상승률을 사는 행동입니다 경기침체 온다고 오히려 좁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있을 때마다 삽니다 그 이유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대폭락 폭락이 왔을 때 시간이 흘러서 주가 지수는 폭락 전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희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2000년도 닷컴보블 때 폭락 2008년 금융위기 폭락 그리고 14년 만에 찾아온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대폭락 그러면 10년 뒤에 또 어떻게 할까요? 2022년에 폭락했으니까 2032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네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XXL을 샀다면 현재 폭락장에서도 40% 수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? 2022년 현재 XXL이 바닥이었다면 10년 후 2032년 폭락장이 와도 40% 이상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기간, 투자자본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돈이 3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얻는 사람의 차이가 3배 레버리지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3년 뒤, 5년 뒤, 1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그래프처럼 10년 전에 XXL을 샀더라면 지금 폭락장에서도 40%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만 멘탈 잘 잡으셔가지고 버티셔서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이왕이었습니다 해쓰 욕심은 흠을 이루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.